지휘관의 망토 오 이건 좀 쓸만한데 없어도 그만이지만 오 존나 무거 사이클롭스 계열 마몰에게 특힉력을 발휘한다 오는거 이상으로 중상을 입힌다 야 녹다운 능력이 340 다 이거 쓸까 나 망치로 저녁해야자 아 근데 8키로 내 너무 고운데 좋았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 일로와 임마 아 근데 꽃잘 안될거 아냐 이거 꽃잘 안되면 한방에 자빠진다 어 어 돌돋마뱀 인데 우라관 킨이네 참격 타격 같이 들고다니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못하는구나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 이거는 대형몹 전용 막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타격은 대형몬서 전용 오른 타격이 더 추가 데미지 있을까 않을까 딱 봐도 원래 전통은 게임 전통 아니야 해골은 타격 무기에 추가 데미지 사실 학교 개발 이pro plaster진다 그리픽은 진짜 좋다고 아니라 저 실사라니까 실사해요 그래픽이 아니라 야 저겠게 그래픽일리가 없지 지금 이 똥게변데 흑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나예 없는건 아니라서요 보물상자 이런 에러 이런 버그 그치 몸매 뚱뚱이로 하면... 글쎄요! 아 설마 그런건 아니겠지? 그런 디테일을 살렸다고? 아 원에선 그랬다고요? 몸매는 뚱뚱이 폰들여서 짐꽃어뒀으니 뭔 대포 소리야 어? 일로 와 ㅆ방새야 자 과거의 내가 아니다 자 바테리 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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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거쳤네요 밀어버려! 아 뭐 뭐야 캔슬됐어 뭐야 아 뭐야 갑옷이랑 이것 좀 바꿔가지고 창천배가 정말 센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좀 별로에요 창천배가 잘 센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좀 별로에요 창천배가 잘 센 것 같아요 아 저게 동그라미가 피 줄! 퍽퍽 소리 나면은 넘어져야 되는데 그때 아 1차 균형을 잃는 건데 그때 한 번 더 하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량무기 들면 저기 상태에서 넘어뜨릴 수가 없네 뭐 후딜이 쩔어가지고 수인이랑은 좀 오 뭐야 누구꺼야 이거 야 똑같네 이거 야 투힐로 가라고? 야 그냥 싹 다 벗었네 그냥 아 교복이에요 이게? 더 벗겨야 되는데 살짝 복장 느낌의 리이지2가 연상이 되는데 야 근데 가슴이 좀 너무 작다 아 이거 균님꺼잖아 이거 함구신코인 150개 보상? 아 덧입기 아 그 의상 교환하는거 와 존나 소름이네 야 다 이 복장이네 이거 남성은 안되고 하하 이거 찬드라니꺼네 핑크스 한마리 토벌하기? 아 뭐야 이거 인생을 사세요 야 이건 버스라서 안되겠다 아 존나 무섭다 아이씨 뭐 165야? 야 165인데? 야 이거 존나 무서운데? 이거 하다가 그냥 다 몹들이 한방컨씩 했네 한방컨 야 이거 내 수준에 맞는 폰을 해야지 이거 야 이거 존나 무서워 잠깐만 그리폰 한마리 토벌하기? 야 근데 왜 복장 이거야 23렙인데 눈이? 아 눈빨개서? 그니까 저게 진짜 눈빨간건지 용내림으로 빨갛게 된건지 그것 때문에? 왜? 제가 최소한의 행동이 수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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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만나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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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주세요 크레스트로 걸어두신거 다 들어갈거야? 야 너무 날먹 아니에요?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너무 날먹 아니야 아니 운쪼른게 아니라 나는 만나길 바랬는데? 이거 그거야 수류백이야 수류백이 저기서 메모리 엄청 잡아먹고 튕기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튕긴대요 츠나님도 튕겨요 츠나님도 튕긴대 그리고 다른 스머들도 튕긴다며 근데 저는 지금 베르노스 마을은 괜찮아 근데 다른 마을에서 이 화면을 딱 보면은 컴퓨터 터져 츠나님도 튕긴대